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그럼 기아와 모트렉스 코넥과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세히 살펴볼 종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넥스 선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해외 시장에서 EV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면서 다른 업체와는 다른 수익성과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다른 업체에 비해서 PER은 10배 수준, PBR은 0.9배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북미 공장이, 신규 멕시코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고객 다변화의 기회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 모멘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에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중대형 전지사업부의 고 마진을 이어가는 것을 사업 정책으로 들으켜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동정업 정면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2차전지 관련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고수익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적인 내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북미 신규 투자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스텔란티스의 조인트 벤처 이외에는 공식적인 북미 투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사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면 추가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북미 향 투자 관련 소식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